택배 상하차 이는 전체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 평균에 비해 무려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2위는 콜센터 아르바이트가 차지했으며 3위는 생산직이 올랐습니다. 이들이 근무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업무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라는 답변이 응답률 48.9%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근무 강도가 높아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의향이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60.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